친구들 안녕! 엘리, 꼬마 캐리! 엘리!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어? 니가 만든 거? 꼬마 캐리 너가 너를 만들었네! 근데 너는 무슨 플레이더우로 만든 걸 가지고 나한테 먹으라 그러냐? 안 돼! 플레이더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먹는 거야 먹는 거! 못 믿어 못 믿어! 그럼 내가 확인시켜 줄게! 어? 그래?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 엘리가 간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누르러 가볼까요? 엘리가 간다! 짜잔! 어? 이게 뭐야? 이거 내 발이 맞지? 이거 진짜 먹는 거예요! 이게 다 먹는 거라고? 어디 한번 보자 보자! 뭐야 이게? 여기 꽃도 있고! 뭐야! 여기는 새균의 호빵맨도 있잖아! 이게 진짜 먹는 거라고?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 나는 내가 좋아하는 호빵맨을 한번 먹어볼까? 어! 빨리 볶아! 왜요? 너 왜 자꾸 나한테 먹으라고 해? 엘리 지금 나 못 믿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나랑 만들러 가자! 지금? 따로 따로 따로! 엘리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보니까 먹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것도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거 이거 잠깐만! 너 이 과자 이름이 뭐야? 이거는! 선생님! 어머 선생님이 계셨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넌 여기 와봤다며! 선생님! 먹는 거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이게 진짜 먹는 게 맞아요?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름이 혹시 뭐예요? 이거는 화가자라고 하고요! 화가자? 네네! 화가 난다 해서 화가자인가요? 아니요! 이게 일본 과자라고 해서 화가자라고 해요! 아! 이게 일본 과자예요! 아! 그렇구나! 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직접 제가 오늘 만들어볼 건데요! 저는 항상 만들고 싶은 캐릭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꼬마 엘리! 노란노란 꼬마 엘리를 만들고 싶어요! 만들 수 있어요! 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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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캐릭터! 너는 그럼 이번에 누구 만들 거야? 나는 꼬마 스텔라! 꼬마 스텔라! 꼬마 스텔라! 꼬마 스텔라 괜찮다! 꼬마 스텔라! 정말 예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그렇지! 자자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만드는지! 네! 먼저 이렇게 앙금으로 만들어진 반죽에다가요! 마카롱스에 쓰는 이 식용 색소를 이걸 색깔을 내서 반죽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반죽에다 색을 입히는 거네요! 네! 묻히고요! 손으로 하면 손에 다 많이 묻으니까 이렇게 접어서 밀대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점점 색을 낼 거예요! 아! 정말요! 야! 너가 아니까 선생님이! 나도 모르겠어! 선생님이 왔어! 미안해요! 이거 재밌어가지고 이게! 맞아 맞아! 인정! 엘리! 핑크색! 핑크색! 예뻐 예뻐! 좋아 좋아! 짜잔! 비포 애프터! 어! 이제 꼬마 캐리랑 엘리 모두 다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디요! 아! 색깔이 너무 예쁘게 됐네요! 어허! 그쵸!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이게 커트 반죽이고요! 네! 이게 바로 안에 들어가는 반죽이에요! 아! 이거는 맛있는 딸기의 초콜렛! 딸기! 선생님! 저 이거 맛볼래요! 초콜렛실의 초콜렛!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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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가 하나만 맛보면 안 돼요? 한번 먹어도 돼요? 딸기 초콜렛! 자! 과연! 아! 이게 어떤 맛일까? 음! 엄청 부드럽고 엄청 달콤해! 엘리! 딸기 향이 여기까지 퍼진다! 그치! 이렇게 부드러운 딸기 앙금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딸기고 얘는 커피예요! 커피! 커피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원하는 앙금을 가지고요! 이 겉에 반죽은 25g 25g 25g? 응! 이 정도로 이 정도! 너도 딱! 과연! 도전해! 바로 성공할 것인가! 고마켓 간다! 우와! 와! 나쁘지 않네! 잘했다! 고마켓 괜찮았죠? 정말 너 지금 땀 흘리는 거 봤어! 시계 땀이 조금 흐르는 것 같아!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네! 네! 이제 저희가 똑같이 25g 정도의 반죽을 준비를 했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깔아주세요! 우리가 이거 플레이 도우 할 때 이렇게는 정말 많이 해봤잖아! 이건 전문이지! 호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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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됐다! 됐다! 오케이! 와우 굿! 이 반죽을 손바닥 모양만큼 밀어주세요! 똑같은 두께로! 밀대로요! 손바닥 크기만큼으로! 응! 자! 잘봤지? 잘봤지! 그러면 여기 반죽 위에다가 네! 앙금을 올려놓고 오! 이 앙금을 반죽으로 감싸줘요! 오! 만두! 만두처럼! 만두처럼! 여기에다가 친구들 우선 엘리는 이렇게 감쪽같이 커피색 앙금이 사라졌어요! 오! 역시! 두 번째 한다고 또 꽤 하네! 미쳤지! 으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얼굴을 이제 붙일 거예요! 으흠! 우와! 아! 선생님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스텔라 이 얼굴도 똑같이 앙금인 거네요? 네! 똑같이 앙금이에요! 우와! 그렇구나! 자! 앙금은 뭘로 만들어져요? 앙금은 강당콩으로 만들어져요! 콩! 콩! 난 팥이라고 생각했거든 팥도 콩이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러면 우리 이제 얼굴을 붙여볼까? 짠! 좋다! 근데 저는 됐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이거를 고정시키려면 네! 콩! 머리지그 부분 오! 괜찮니! 하하하하 넣어주면 돼요! 오! 그렇구나! 우와! 나 방금 꼬말리를 봤어! 여기에 요 머리 요렇게 넣어주는 거죠? 네! 귀여워! 요케! 오케이! 스텔라야! 스텔라! 스텔라 보여! 스텔라 보여! 스텔라 보여! 오! 좋아 좋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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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그럼 옆에도 그리고 나는 이제 방울까지 됐어! 이제! 너 리본 이제 리본을 만들어볼게! 끝장! 리본! 완성! 자 근데 이제 눈코입을 좀 만들어줘야 되잖아! 눈코입 어? 눈코입! 선생님 눈코입은 어떻게 이제 만드는 건가요? 이건 마지펜이라고 해서 화가자 만들 때 쓰는 건데 이걸로 입을 딱 찍어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친구들 이걸로 그냥 찍어주기만 하면 된대요! 엘리가 먼저 보여줄게요! 쑥! 어머! 오! 웃고있다! 웃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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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게 입구리 모양이 딱 이렇게 돼서! 오케이! 자 이제 이게 더 더 더 더 더 더 둥! 아 간단해 너무 간단해요! 웃어라! 야! 됐다 됐다 좋아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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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엘리 눈은 파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파란색으로 이거는 보통 먹는 빨대! 어 빨대! 어? 빨대를 잘라서 이만한 크기 눈으로 콕! 콕! 찍을 거에요! 빨대! 콕! 코, 하고. 안쪽 눈이 너무 커. 우와, 얘 예뻐. 근데 꼬마일리 나왔어, 꼬마일리 나왔어. 엄청 예뻐. 난 진짜 마음에 드는데? 자, 이제 너 차례야. 꼬마스텔라 안녕. 아, 너무 귀여워. 나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우리 친구들, 우리 꼬마캐리 박수 주세요. 진짜 너무 잘했다, 진짜. 와, 선생님 이제 우리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캐릭터들이 부끄부끄한 볼을. 볼터치, 볼터치, 부끄부끄. 그래, 그래. 친구들, 진짜 간단해요. 그냥 밀대로 밀어서 콕콕 찍어서 붙이고, 붙이고, 붙이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너무 간단해. 너무 귀엽다, 진짜. 어떻게 꼬마일리 안녕. 안녕.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 봐요. 와! 어떻게, 어떻게. 나 스텔라 너무 기대된다. 엄청 잘했지? 완전! 우와! 친구들, 진짜 진짜 너무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만드는 방법도 너무 간단했고. 우와! 우와! 그럼 선생님 이제 무슨 시간이죠? 먹어야 될 거니까. 아하하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자, 이제 먹는 시간 짝짝짝짝. 잘 먹겠습니다. 우와! 자, 이제 먹어볼까? 너는 뭐해, 왜? 왜? 우와, 이것도 귀여운데 너는 왜 이거 안 먹어? 내가 만든 거? 나는 이거 아까워서 못 먹겠다. 아, 그래? 응. 나는 내가 만든 게 너무너무 예쁘고. 먹음직스러워서 먹으려고. 말 볼게. 나는 이거는 스텔라 줄까? 그래, 그래. 스텔라 주는 게 좋겠다. 나는 그럼. 어, 그래. 좀. 빨리 먹어봐. 좀, 좀 그렇긴 한데. 한번 먹어볼까? 으악! 으악!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내가 방금 전에 만든 거잖아. 이게, 이게, 이게 안에 커피 양금. 친구들, 커피 양금은 엄마, 아빠가 먹는 걸로.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커서 먹는 걸로. 응. 자, 그러면. 어, 커피 양금하다. 어, 진짜? 잠깐만. 그치. 커피 양금. 커피 양 진짜, 진짜 좋은데? 제가 마이크를 배정해드릴게요. 와. 어때요? 우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나도 먹어봐. 아니. 달리고 왔던 거니까 나도 한번 먹어봐. 아니야. 커피는 나중에. 어! 그러면은. 여기, 여기. 아, 그래. 여기, 여기. 그래. 여기 부분은 괜찮겠다. 내 방울. 내 소중한 방울. 내가 먹어볼게. 음? 오! 맛있지? 엄청 달콤해! 엄청 달아! 진짜 친구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먹는 기분 너무 부드러워요, 우와! 언니 진짜 잘 만들었어요! 나 진짜 잘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초콜릿도 보이죠? 너무 맛있어, 어우 어떡해! 아! 맞다! 친구들, 보여줄게 있죠? 여기 보여요? 바로 우리 꼬마 친구들의 화과자에요 여기 꼬마 캐리 꼬마 캐리 그리고 엘리가 만들었던 꼬마 엘리 그리고 꼬마 캐비 꼬마 엘리 그리고 꼬마 타미 그리고 샐라카 우리 친구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엘리는 진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 화과자 체험을 진짜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화과자 체험하게 되면 우리 꼬마 엘리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아니 꼬마 친구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캐릭터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좋아 자 그럼 선생님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게 있죠 자 갑니다 온 세상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엘리가 간다 첫 cle menyewis